여기 안에 매끈해진 거 봐 세상에 네 그래도 다행히 아내가 매끈하게 자라서 다행이에요 네 끼리 바짝 줄이실 거죠 네 이제 큐티클만 안 뜯으면 더 좋을 텐데 네 무섭게인가 도저히 못 참고 케어를 해버렸어요 근데 케어 잘했는데? 그거 말고 난 건드렸어 네 케어 잘했는데요?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아 그렇다고 계속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계속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잘했어요 진짜 진짜로요? 응 좀 많이 자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수습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수습도 안 될 정도로 케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와 근데 이거 두 개 진짜 완전 이거 인간 승리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 왔던 게 한 두 달이 됐네요 세 달이 됐나 음 언제 왔었더라? 아직 두 달 안 됐어요 진짜요? 응 10월 22일에 처음인데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진짜 오늘 안 된다 그봐요 안 뜯으니까 되게 빨리 자라죠 손톱 네 그렇다니까 안 뜯으면 빨리 자라요 뜯어서 얘가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너무 신기해 한 반년을 걸릴 줄 알았는데 1월도 예약하기 좀 해 볼까요? 그 휴먼 스케줄 나왔어요? 1월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? 1월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찬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 우리 시간을 맞춰봅시다 연말 연초라서 좀 사람이 많나요? 아니 요즘 손톱 연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물어뜯는 거라고요? 네 정말 매일같이 있어요 출퇴 면장하시는 분들이 진짜 소문이 장난 나오지 유튜브 보고 오시면서 언니의 공도 조금 있어요 아 진짜요?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영상 보고 오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올리신 영상 중에서 제가 찍으신 건가요? 네 근데 더 심하신 분이 곧 오실 거예요 언니 이제 뺏겼어 1등 자리 저도 그거 보고 오는데 역대급 자리 뺏겼어 오늘 올린 영상을 보고 더 오실 수도 있어요 그쵸? 아 이 손톱이? 이렇게? 얘 안 뜨긴 했는데 얘네 두 개는 지우고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얘네 둘은 좀 심각해서 그러면 그 끝부분은 그때 심했던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다 자라서 없어져요 이만큼 자란 거예요 어? 이게 다 제 손톱이에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요만큼이 언니 상했던 그 부분이고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거 두 개 손톱은 앞으로 추가금 없이 그냥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언니 영상 덕분에 더 잘 된 것도 있고 해서 감사하니까 저도 그렇다고 내가 추가금 안 받는다고 뜯으면 안 돼요? 다 잘라서 안심하고 막 뜯으면 안 돼요? 진짜 많이 자랐다 여기도 지금 이만큼 돼요 많이 자랐죠? 네 저기 끝에만 저렇게 다른 게 신기해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고 자르지 그러니까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잘 회복하는데 안 건드리면 건드리니까 애가 회복을 못하는 거 근데 지금 덮어놔서 못 건드리니까 애가 쭉쭉 밀어내잖아요 아 참 신기해 연장한 거를 한번 떼 볼게요 네 파였던 자리 그대로 파여서 이 부분 젤로 다 메꿔 놓은 자리 그대로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네 대박 왜요? 손 완전 끝에 있는데? 여기 지금 이 얇은 막 보이죠? 이게 연장한 거고 여기 가운데 이거 보여요? 이게 언니 손톱 되게 얇았던 부분 진짜요? 진짜 많이 자랐다 음 세상에 생각보다 더 많이 자랐네? 음 지금 이게 연장한 부분 이거 말고는 다 손톱이에요? 지금 이거 제거하면 언니 손톱이에요 어 생각보다 더 많이 자랐네요? 제거하고 보니까 그니까요 어 이게 완전히 조금밖에 안 나갔네요 음 근데 아직 여기는 엄청 얇죠 음 위에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자라나와야 돼요 음 그럼 딱 한 지금의 두 배만큼 아 지금 딱만큼 음 한 두 달? 음 음 오 여기다 여기 여기 음 여기가 이게 여기 있었던 자리 어? 어? 세상에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신기하다 정말 세상에나다 세상에나 아 진짜 빨리 자랐어 아니 이렇게 손톱을 빨리 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자라서 자주 뜯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너무 빨리 자라니까 뜯을 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다 제거했어 어머 이거 진짜 신기해요 진짜 많이 자랐죠? 네 그게 그대로 저 끝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와 대박이다 지금 안에가 지금 매끄럽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쵸? 네 이거 보고 더 많이 오실 거 같은데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뿌듯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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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상을 보기를 잘했어요 언니 진짜 이렇게 딱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잘 자라 애를 괴롭혀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? 네 진짜 곧이네요 곧 진짜요 두 달만 있으면 심지어 아직 한 지 두 달도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 먹는 손톱 영양제 꾸준히 먹으면 안 부러질 거예요 아 맞다 그거 못 샀어요 안 샀죠?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손님들 항상 대답은 잘 해놓고 너무 바빴어요 막상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아니 일하는 근처에 약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맞아요 코앞에 약국이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는 안 통해 그냥 귀찮았던 거야 생각이 안 났어요 카톡 테러 해야겠다 약 샀어요? 약 샀어요? 맨날? 영양제 사셨나요? 영양제 사셨나요? 오늘도 제가 마지막 타임인가요? 네 마지막 타임인데 마무리가 참 기분이 좋네요 뿌듯한 마무리네 오늘 왜 이걸 딱 떼서 보는 게 진짜 오늘 왠지 떼보고 싶더라고 되게 많이 자랐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조금 자라는 거기밖에 안 보이니까 막 체감상 마닿지 않죠? 네 이렇게 보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고 네 너무 신기하고 아니 그래도 평생 뜯던 거를 너무 쉽게 고친 거 아니야? 그니까요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? 무슨 일인지 알아요? 돈을 써서 그래요 근데 글쎄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이 젤도 그냥 뜯었었거든요 이빨로 내가 절대 못 뜯게 했지 이빨로 뜯다가는 이빨이 임플란트비가 더 나가는 얘네는 여기 보이는 게 다 소토비인 거죠 뒤집었을 때 네 맞아요 걔네도 짱 많이 자랐죠? 네 다음 달에 오시면은 다음 달에 오셨을 때는 그거 연장 벗겨도 되겠는데요? 그러면 그냥 위에다가 벗는 걸로 그냥 맨손톱에다가 좋아요 그러면 두께도 좀 더 얇아져요 좀 더 연장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화일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일링 많이 하면 손이 달아서 나중에는 살 가죽이 거의 얇아져서 피나거든요 진짜요? 응 그래서 장갑 끼고 해야 돼가지고 그래요 아 이렇게 지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손을 희생해서 지금 손님들의 손을 살려주고 있는 아아 평소 아트 손님만 받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에 언니한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는데 얘네 다 자라나오려면 그죠?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강릉진 예쁘겠지? 이러고 있었는데 벌써 예뻐졌네? 너무 좋아요 언니가 꼬박꼬박 와서 그래요 게으르게 막 안오고 이러면 오래 걸리는데 응 꼬박꼬박 이때 오셔야 해요 하면은 꼬박꼬박 오시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 너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다 보이고 응 맞아 손아크가 진짜 빨리 잘 안 온 것 같아 응 뜯지만 않으면 손톱은 진짜 빨리 잘아요 뜯으니까 못 느꼈을 뿐 아니 근데 이 손톱이 진짜 대박이다 잠시만요 오 오 좋죠? 여기가 이렇게 조금 길어진 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옛날 손톱을 한 번 봤는데 진짜 신기하다 비포 사진? 네 가끔 손님들한테 이제 막 언니 올챙이 적 생각해요 막 이러면은 언니 제가 손톱이 언제 그랬다 그러세요? 진짜요? 제 손톱 그런 적 없는데요? 아 예 그래서 내가 막 사진 보여주면 이거 누구 손톱이에요? 모르는 척 본인이잖아요 이러면 아니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착각이 심하시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뻔뻔해 다들 어우 뿌듯해 내가 다 뿌듯하네 그냥 나도 이렇게 뿌듯하고 좋은데 언니는 얼마나 줄까? 진짜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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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손톱이 돼서 일자가 됐어요. 짧을 때는 약간 퍼져서 자랐거든요. 여기서 더 관리하면 더 좁아져요. 더 일자가 돼요. 지금도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, 짧아서? 근데 그래도 곧 조금 길었다고 애가 모아졌잖아요. 더 길면 더 모아져요. 넣어주세요. 아 근데 스티클도 그대로 냅둘게요. 그래요. 너무 바빠서 뜯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. 더 바빠라. 아주 손톱 쳐다도 못 보게 바빠라. 그럴 것 같아. 니퍼 들 힘도 없이. 앗 땀의 맛. 거품에 좋죠? 넣어주세요. 엄청 티나고 그러진 않겠네. 맞아요. 색깔을 밑에만 칠하니까. 구독자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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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도 3주 지우면 될까? 네 바쁜 시즌이라서 걱정되네 저도요 이 아이가. 뭐 잘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? 아니야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나아졌으니까 이 세로 한 손톱 너무 귀엽다 짧아가지고 응 이것도 맘에 들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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